오늘 소개해 드릴 피규어 영상은 키자루 입니다. 아치제로 키자루와 그리고 제일복권 키자루 두 피규어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아치제로 키자루는 팔척경공옥 이라는 기술을 쓰는 장면을 재현하였구요 제일복권 키자루는 총총금을 손에 쥐고 있는 키자루의 모습을 재현하였습니다. 아치제로는 특유의 밝은 색깔을 띄고 있구요. 제일복권은 반프레스트 상품 제일복권처럼 전체적으로 어두운 색상을 띄고 있습니다. 일단은 포즈가 다른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구요. 아치제로는 알다시피 파츠가 별도로 있고 망토도 분리가 되고 발판도 따로 분리가 됩니다. 하지만 제일복권은 모든게 다 일체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은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망토의 표현도 둘 다 나쁘진 않습니다. 망토의 표현도 둘 다 나쁘진 않습니다. 망토의 표현도 둘 다 나쁘진 않습니다. 머리카락도 아치제로는 밋밋한 반면 제일복권은 곱슬곱슬한 키자루의 머리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글라스의 색상도 제일복권 키자루가 좀 더 진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망토를 보면 아치제로 키자루는 주황색으로 밑에 되어 있구요. 제일복권은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군의 정의마크 부분도 제일복권이 좀 더 굵은 글씨로 되어 있구요. 망토도 아치제로에 비해 명암이, 그란디션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종식 재발 Turtles 비슷한ısı 홈ắ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은 잊지 말고 꾹 꾹 그리고 좋아요 하트도 뿅뿅 다음 피규어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